세 번째 조합 뭐 해야 되나 아시안 게임은 보여줬으니 우리 차례다 그렇지 아시안 게임 마지막 픽으로 가자 우리 아시안 게임 마지막 픽 좋은데? 어때? 알리 아닌가? 말파바이 아지르 제리아리? 제리 알리? 몰라 그냥 제리 할 거야 나 똥 싸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텀캔디어뜨 복 받으실 거예요 니신 탈리야 니달리? 니달리는 어서 갈까요? 니신 탈리야 뽀비 이렇게 많이 하더라 타이사 상대가 밴 했다 상대 우리 제리 할 거 상상 못 하는 중 니달리 어떡할까요? 상하 뭐 할게 니달리 니신 탈리야 중에 밴 하자 이러면 제리 나가야 되는 거 아냐? 아냐아냐 썸밍이 아냐아냐 강호야 아냐아냐 저 정글 도오는 무슨 말이에요? 그니까 도구 챔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챔피언 아 도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픽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세조안이 내려가면 좋아요 브라이언 박으면 안 돼? 브라야? 아니 브라 풀어봐 브라 풀어봐 해봐 브라조봐 세조인데 브라해야돼 그럼 원래 보고 나가야 되는데 너희가 나가라고 했으니까 내가 감수하고 나가준 거야 어 세조하냐 그러면 세조할래 브라할래하면 뭐 할 거야 이상호 원래는 세조지 아니 그니까 하고 싶은 건 뭐야 둘 중에 브라요 그래 그래서 한 거야 근데 이게 0대1이었으면 이상호도 세조 나가 하하하하하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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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렇죠 제가 이번에 따까리챔피언 가겠습니다 와 진짜 아 진짜 이거 이거 세나딩거 어때 나는 좋아 나는 좋아 지금 뽑아도 돼 지금 뽑아도 돼 아니 뽑아도 돼 브라이언와 세나 아니 세나딩거 이비 한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확인 라인 밀자 남아 위치할 거야 이미러면 어 우리 장군 위치 안다고 보면 돼 어우 뭐야 안 박았고 기대했고 어 어 어 이 새끼들 포탑 스파이 임 안 먹어집 아니 천천히 먹어 괜찮죠 괜찮죠? 네 아 근데 이거 안 까네 지금 가요 그냥 세조 위에 세조 위에 세조 위에 세조 위에 세조에 다시 할애 간다 이거 내려가는 거 조심해요 세조 이제 늑대 먹어야 돼요 안 당해요 안 당해요 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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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친 건가? 나 못 봤네 치다 뺐다 그래 미드 미드 저 살았어요 아깔리노궁 아깔리노궁님들아 와볼래? 먹었어요 아깔리노궁이에요 와드 거기 와드 거기 와드 스킬 몇 초야? 세조 이제 올라가요 아깔리노궁 여기까지 여기까지 나이스 여기까지 여기까지 우리 가면 해도 돼 가면 해도 돼 하나 먹고 와 하나 먹고 와 데라스 여기 데라스도 어디 제가 살짝 올라오는 듯? 이거 아칼리피 좀 많이 가라 놨어 해도 돼 전략 하자 하자 너 먹어봐 나 지금 먹는다 미드 조심 정글감 나도 가는 중 우리도 가는 중 갈 수 있기네 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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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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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cali 하자 하자 놓기는 누구나 나 너라 있소나 노궁이야 노궁 오면 싸워말날거야 x2 오면 싸워말말말까 즈라스 노플 스펠는 언젠지 넣지 그냥 야칼리 한번 볼게 안 맞구 싸움봐도 돼 x3 봐봐도 돼 x4 봐봐봐봐봐봐봐я empathy ibt matter 델타스 안죽아 ким거가 마톰텔이라니까 저는 NEED 갑니다 아래씨야 잘 되있어 민규야 민규 días 싸우려 놓고 안 빨리 놓고? 여기 쌌어 여기 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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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청이요 나이스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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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뿔야 뿔야 어 해 해 그냥 해 몰라 해 어휴 야아아아아아 도와주세요 자야 잡으러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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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견이 아아아아아아아아 전혀 지장없음 셀주완이한테 제압 털기 셀주완이한테 제압 털기 셀주완이 제압 털기 야 뒤로간다 갔다간다간다간다간다 어 이거 그냥 얘네 보드 안온다 위에서 할건가봐 타우밀거야 나 아반테로 나 궁쌌어요 민견이 안녕하세요 민견이 어어 너 뭐야 어어 너 뭐야 다이슨 다이슨 나도 반대 자야도 간다 자야도 한동 버렸어 자야가 여기있는데요 할만해 믿어 믿어 할만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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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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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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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해봐 더해봐 더해봐 아칼이 들어온다 빙거님 빙거님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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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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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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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봐 더해봐 스킬잇쿨 어어 어 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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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우리 테일 탈 데 없어 못 하긴 해요 아 비명이 빗나갈수 있어 그리고 뒤에 딩고끼리 있잖아 와 딩고끼리 있잖아 와 딩고끼리 있잖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상호 브라이언이 가능성입니다 브라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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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브라이언님 저는 오브젝트 챙기겠습니다 지렸고 그냥 감사합니다 복구갑니다 공 공 쌌어 여기여 형 이니루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브라이어라고 하는데요 제 이름은 브라이어라고 하는데요 제 이름은 브라이어라고 하는데요 하하하하 저이소 여기에 제가 마크해드릴게요 하세요 순수 얘들아 말하지마 사사사사사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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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중 아크중 들어갔대 들어갔대 안녕하세요 여기 미친놀 하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브라이어라고 하는데요 미친놈이다 이거 안녕하세요 바론 가게 해주세요 스틸하게 해주세요 민교님 철벽의 김민교 철벽의 김민교입니다 나를 막을 수 없다 나는 전성기다 광단 광단 너무 웃기지 않나요? 카밀님 한팔 하실? 때려 때려 이제 비명 빗나가고 그래도 1대1 할건데 아군이 너무 많습니다 아군이 웃기다 던졌어요 강완수 던졌어요 불안을 불어 불안을 불어 헬프헬프 다진 여기 깔끔합니다 깔끔해요 히어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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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전까지?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우리가 할게 진짜 한중전은 조심해야 되는게 거기 방송인들은 도인비 우지 이런 애들이 그래? 거기는 걔네들이 방송한다잉 괜찮아 우리가 한번 이겨보자고 가능해 이거 지코형 우리가 나가면 돼 그럼 도인비 트라우마 와가지고 얘들아 세나 존나 잘하지 아니 근데 세나 챔프빨 제일이다 아니 근데 평타 세대 친구가 제라스 죽던데 그냥?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라인전 방송에 안 지켰어? 어 어 세 번째 조합 뭐해야 되나 아시안게임 보여줬으니 우리 차례다 그렇지 아시안게임 마지막 픽으로 가자 우리 아시안게임 마지막 픽 좋은데? 알리 아닌가? 동글바이 알리 그건 안될 것 같아 아시안게임 아시안게임 말파 바이 아지르 제리알리? 제리알리? 우리가 접하면 돼 질거 같은데? 몰라 그냥 제리할거야 나 똥싸고 제리하자 제리 확인 아 카이사 하기 싫은데? 아 제발 카이사 베네 아아 아을 카이사 갈게요 카이사 안할수가 있나요?? 카이사 아 제리 랜턴으로 다시 오진이 데려오기 위해서 쓰레쉬를 미리 뽑고 아지라 3대0 내저 괜히 지면 브러그는 재미없어 인정합니다 깔끔하게 끝냅시다 예 깔끔하게 끝내요 제 칼라이브리 먹어요 예 저도 이거 먹는 중 바텀은 주도권은 계속 있어 오 잘못 눌렀다 베이스 노리자 얘도 잡자 가는 중 못 잡을 때 근데 아마 나이스 힘이 오케 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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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트라이 나이스 트라이 나도 하듯 더할거야? 더할거면 봐줄게 아래부터 할게 라칸 노플이야 라칸 노플 오면 라칸 보탑 라칸 보탑 오면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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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랩 봐봐 천천히 되나요? 되나요?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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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피해 뭐 해보죠? 탈리야 때려 탈리야 보세요 라이스 라이스 자야 노스펠 나이스 도망친 저게 managers 진짜 지렸다 어 뭐야 자 심심히 해보기 자 여기 여기 천천히 언젠도 자야야야야 자야야야야야 자야야야야야 이러면 이겨요 탈리아 마너 없어요 아.. 이건 안좋은 그림 같은데 괜찮습니다 네 안좋은 그림같은데 그래도 어? 자 잡긴 잡았는데 꽤 오래 버텼고요 어그린 4에 쏠킬냈고요 그리고 4에 쏠킬냈고요 이거 이거 이겨요 이게 이겼어요? 아니 아니 대승인데 위에서 솔클났구요 파랑 선거도 너무 좋았고 탑상황 보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거리조절 한 번만 실수하면 답이 없는 녹색은 탑두대 죽었나? 네 녹턴도 미드 아니면 바터? 녹턴 미드 아니면 바터? 네? 미드 아니면 바터 미드 아니면 바터 여기여기여기여기 네트한 쪽 아래래요 사우님 내리죠 가는 쪽 아 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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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았어 그럼 여기 혹시 어 상우님 우리여 상우님 안녕 민교님 상우님 와 민교님 좋았어요 자 라인 밀어드릴게요 민교님 밀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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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교님 와요 전령도 어때요 민교님 센스 모아라 어? 상우님 죽을땐 저 죽어요 안녕 한칸 먹어서 괜찮습니다 한칸 먹은거 나이스 미드 다시 한번 풀게요 예? 상우님 저희 좋았잖아요 하합 아 좋았어요 민교님 욕심 살짝 냈네요 내가 먼저 될려나? 어 될거같은데? 누구야? 아 형 어 형이 된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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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그로가 저기야 어? 뭐지? 아 이거 다리 뒤에 데미지가 없어가지고 아 이끌어? 아하 우리 녹톤 구울렸어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아이 받떤만 봐 이 새끼 풀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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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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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저 가면 중 괜찮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면 잡아요 저 앞으로 가는 중 전 앞으로 가는 중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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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가는 중 민교님 사이드 떴어 먹으라네 맛있다 야미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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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서 이득을 보겠다라는 방향인거 같은데요 사인이에요 지갑본도 안 맞았어요 오래 버틸 수도 있다가 아찔가 오면 어 아찔가 오면 조금 늦어요 적당하고 아찔가 오면 풍 풍 풍 풍 풍 풍 그래 또 터싸 더블캔 트리플까지 한번 아 아 네 다행아 녹ув시면 됩니다 아직 궁쿨일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궁쿨이다 시원하네 아찔 언어 라인즈 오 이 형이 지금 와드 지우려고 해요 여기 와드였어요 여기까지요 예 좋아요 이거 카이사 공이다 아래빠이게 우리 오브 데이트 주면 안 돼요 아래빠이게요 민교님 일단 가는 중 일단 미드 와드 지우는 중 아 달리한테 달리한테 저 내려가요 저 내려가요 내려간대 민교 내려가 길게 하면 길게 하면 하균님 뭔점 해봐 자꾸 온다 오 나이스 야 스매시 뭐야 여기 탈리아 여기 보여줘 너의 자질을 지나간다 민교님 제가 그럴줄 알고 미드 밀어놨어요 원래 탈리아 보고싶었네 어허 어허 깔끔해요 어허 야 바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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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텀이다 탈리아랑 록톰이다 또 너냐 또 너냐 권상윤 우리 아들 어떻게 해 그냥 안한다 게임 4대 6해라 아이고 오진님 어이구야 오진님 야무지시다 미드 킬 먹이면 뗄게요 자야 녹틀 악령 자야 아래에서 탈리아 가요 탈리아 가요 아마도 노크탈 안녕 저노래야 어디야 저기야 또 가요 보여주세요 님들아 다 빨렸어요 다 빨렸어요 자야 녹불 가리우스 등장 퇴장 미끼 어때요 미끼 미끼 존나 맛있다 해봐 해봐 쫄지마 왜 이렇게 쫄았어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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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온님 장온님 아아 아아 아 아아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이큐풀 깔끔합니다 이큐풀은 근데 어이송 민견이 괜찮아요 자아 장온님 다 빠졌습니다 어 민견이 얘는 뭔데 민견이 얘 뭔데요 제이스와요 제이스와요 제이스오면 제이스 죽여요 가는중 상호씨 가는중 민견이 아저가는중 또 안녕 안녕 나 호진 보고 컸거든 호진 보고 컸거든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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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인 바론 2인 바론 진짜 진짜 가요 나 모르겠다 아아 아아 저는 쓰마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용은 먹어야되요 용은 먹어야되요 전국차 레드레드 레드레드 자 이거 지면 인쌩님 방금 짤린것 때문에 지는겁니다 도움드릴게요 통나무 내려놓으셨어요 방금 어 아니 얘들아 배물병장 아니 얘들아 본보가? 야무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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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자야가 3천원 먹었는데? 지진 않겠죠? 이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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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거 맞지? 아니야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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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돼 돼 돼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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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야 노궁! 자야 노궁! 고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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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가라 조종 오? 안ん 빛돌 의 나이스 게임 티비 시절 레전드 영상이 생각나는 장면 자 다일수가 뭐 fulfillment 해 우리가 진짜다 우리가 진짜다 우리가 진짜다 우와 우와 weil 쟤네는 얼간이었다 여기야 슈포토스ちゃ는 다잡아주나요? 이러거 빠지죠 서 정산 зм call 슈포토스 해주세요 전 해냈습니다 여기서리 부탁드려요 이로와요 안녕하세요 정글은 제가 권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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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 권상윤 권상윤 너 1조 아무리 해주세요 상대한테 싸움 걸거야 아마도 저 사람 가요 자야돼 말아야돼 자야 노궁 잡았어요 자야 노궁이래요 가죠 그냥 정글업생각 바로 자야 노궁 자야 노궁 우리 카이산 형님 여기 어? 어? 아니 노궁이라고 우명이 저야 노궁이라며 제이스 노풀 아니 노궁이라고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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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이겨요 전 이겨요 님들아 전 이겨요 6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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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제 끝내자 어? 자야 나오면 자야 나오면 자야 나오면 조장 eigen중 굿잡 굿잡 아 제리를 못했네 제리를 아 3대0 너무 양악인가? 미안하네 이렇게 해서 이길거면 제이스할걸 아 이렇게 해서 이길거면 제리했는데 아 진짜 난 다 보여줬다 아 나 보여주고싶었는데 2대0